원래는 또 작곡을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클래식 전공을 했습니다. 클래식 전공이지만 대중가요도 지금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대중음악 작곡가를 하고 있는데 전공은 이제 클래식이었어요. 그럼 원래 민호씨는 어릴 때부터 좀 야, 나는 노래 좀 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했네, 했네. 그래도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가장 잘했으니까 아니, 언제부터 그걸 느꼈어요? 그냥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대략 몇 살 때부터 느꼈어요? 그거 초등학교 이럴 때는 사실 몰랐고 아, 몰랐고?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부터 그냥 애들보다 좀 제가 아, 내가 좀 하는구나. 유난히 좀 잘하는, 애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럼 그때부터 내가 노래를 한번 해볼까? 가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때 꿈이 가수였어요. 아, 이미 그때부터? 이야,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수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혼자서 어떻게 준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만 그냥 노래하고 싶다 마음만 먹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뭔가 사실 어떻게 루트가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들만한 데도 없었고 전혀 없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뭘 가야 되는데 보컬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작곡을 해라. 그런데 어머니의 빅픽쳐였죠.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어머님이 음악 외에 딴 걸 해라 이건 아니고 그래도 작곡해라라고 해서 이게 방향이 그래도 같은 방향이었는데 어떻게 크게 보면.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어머니가 못 이기셔서 알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 첫 곡 우리가 들어볼 거는 반만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제가 지금 소속사에서 처음으로 발매했는데 굉장히 높은 헬곡으로 알려줘서 노래방 차트도 회등하고 그랬던 곡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사실 물론 진민호 씨처럼 같은 키로 쫙 부르면 좋긴 하지만 노래방에는 여러분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키를 낮추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은 키로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한 3, 4개를 내려도 높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아예 확 내려서 불러도 된다.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노래가 과연 얼마나 높길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반만이죠. 반만 듣고 와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